수전택 물리신 분들 생각보다 많을거에요. 간만에 상승 나온거 같으면서도 이틀 올리다가 바로 절반 빼고 우선 얘가 지금 오른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결국 폐렴이에요. 코로나 다음 단계일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WHO에서도 이거 빨리 중국에다가 어떻게 해야되는가 빨리 이거 말해라 지금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폐렴이 어린이 폐렴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바로 치고 가면 좋겠지만 연속으로 이렇게 막 빡빡 가는거는요. 진짜 확률적으로 0.01%에요. 0.01%? 0.05%에서 아무튼 2000개 중에 한 2개 나올까 말까 이런정도에요. 너무나도 낮은 확률이란거에요. 그런데 이런 낮은 확률에 여기서 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왜 대체 주식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식을 하실거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대응을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상태에서 계속 하락추세에다가 단기 지지선이 뚫렸어요. 자 볼 때는요 항상 여기 이전 고점과 이번에 딱 핸들로 나눠진 이 경계선을 항상 잘 봐야 돼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은 8,800원이거든요. 이거 뚫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손절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 있을거에요. 자 그럼 다음 경계선이 어디냐. 이게 8,000원인데 지금 8,000원도 살짝 뚫렸어요. 그럼 그 다음 경계선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7,300원이에요. 요 7,300원 바로 밑에 62선과 120선이 있죠. 요게 6,9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7,300원과 6,900선 어디에서 우리 손절가를 미리 잡고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모든 매매는요 올랐을 때 둘째치고 내렸을 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A와 B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결국엔 나중에 돈을 번다는 얘기에요. 리스크 관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손절 라인만 먼저 정합시다. 7,300원 혹은 6,900원 둘 중에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세요. 그러면은 요 손절 라인보다 한 100원 비쌀 때 뭐 해야 되죠? 추가하면서 해야겠죠? 이거 팩트에요. 그래야지 말려 올라갈 때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단기 과열 종목에서 빠졌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뭔가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겠죠? 그런데 사모펀드 일단 던졌어요. 지금 텅 비었죠? 진짜 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세력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맞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뭔가 또 요번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싸게 싸게 사나는 뭔가 세력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 번 띄울 때 이렇게 작은 거는 절대 안 그래요. 수채택은. 한 번에 이렇게 큰 걸 띄우지.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한 번 이렇게 나와요. 뭐죠? M자 그러면서 내렸다가 팍 올라가잖아요. 항상 이런 전조 증상이 나와요. 혹은 이럴 때. 전조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희망을 가질 게 만약에 얘가 7300원까지 안 나간다. 경계선까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추가 면수 해가지고 분명히 만원대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7% 정도 수익이 나올걸요. 지금 상태에서 신규 진입 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추가 면수 해가지고 수익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퍼센트는 낮겠지만은 수익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물량 소화 끝났지. 어차피 오른 캔들 속도보다 내리는 캔들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러면은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는 시나리오가 올해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얘들은 우리가 또 빈대도 있죠. 빈대. 이 빈대가 알레르기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빈대도 난리에요. 그런데 얘들이 진단 플랫폼 중에 알레르기 이것도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테마가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손절한 구간만 정확히 설정만 잘 해놓으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되는데 항상 올라가는 것도 제한이 있을 건데 만약에 만원 뚫어가지고 갑자기 큰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만 2천원까지는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 홀딩 해야 됩니다. 무튼간에 제가 가격대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영상 끝나면 다 까먹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제가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거. 여기 제가 내려왔을 때 시나리오 올라갔을 때 시나리오 AB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딱 설정 다 해놨어요. 전략을. 그래서 이것만 보고 해도 어려움 없이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렵게도 안 해놨어요.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보내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보내드리든가 하죠. 그래서 간단히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그냥 간단히 수젠택 딱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이 파일을 원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을 하려면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문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읽기는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자 본인이 아직 행동을 못 바꿔서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돈을 잃을 때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만 캐치하면은 앞으로 돈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잃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요걸 잡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톤을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식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 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 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 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 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